안녕하세요. 과일상태입니다. 마트에 가면 사이머스크도 있고 사이머스크도 있습니다. 오늘 비추한 사이머스크 오늘 2kg짜리구요. 가격은 오늘 25,000원 25,000원 자, 알을 비교하면 해볼까요? 알을 비교하는거랑 자, 알 보이시죠? 차이 나나요? 사이머스크 알이 굵은 외에 가격이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 25,000원짜리하고 40,000원짜리 알 비교해볼까요? 45,000원짜리 훨씬 더 크죠? 이렇게 알이 굵고 쨍쌍한것들이 많이 좋은겁니다. 감사합니다. 굿!